남은 무대도 더 예쁘게 봐주세요 세부에서 편의 prepares 시카 버전으로 찍어요 사진 찍는거 시카 버전으로 찍어요 마사오 자 누가 뭐 동path integral 그러면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여러분 여러분 시크 버전으로 사진 찍ちら 네? 시크 시크 케닫 이게 그렇게 들을 소리야? 그러면 이번엔 C, HI? 시크 아니야? 시크 아니야? 시크 아니야? 맞아 맞아 C? 아 S S 아니야 그건 C시겠지 시크? C, HI 맞지? C가 아니야? C? C에 A 차에서 맞지? 에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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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C인가? 야 나 영어 영지였어 아무도 안 믿는데 영어랑 수업이 영지였어 C가 맞아요? 그래! 아 근데 이거 영어 영지 한다는 말 맨날 한다니까요 아니 뒤에 상장 있다고 유치원대 유치원대 오케이! 우리 영어촌 대민에게 박수! 감사합니다! 많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최대한 감사합니다.